잠깐, 잠시만요. 아, 벌써 심장 찌렸네. 잠깐, 잠깐, 됐어. 뿌려야지, 이렇게. 근데 확실히 의심스럽긴 하네. 밀려꾼, 밀려꾼. 저게 완전 밀려꾼의 전략이네. 난 지금 내가 정했어. 안경이 벗겨졌잖아! 미안합니다. 코카콜라 뉴스 네트워크. 거리를 내둔는 거야, 거리를 내둔는 거야. 석사명 이상하지? 네가 이상해, 다시 한 번 얘기해 봐, 이 자식아. 깽판을 치면 어떻게 해? 석진 오빠인가 보다.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.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?